국무회의에서 방역은 신속, 뉴딜은 과감, 고용보험은 섬세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은 당연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 완화 뉴딜에 보다 신중하기를, 그리고 고용보험 개혁은 보다 과감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민감 개인정보와 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원격 의료의 상시적 허용을 추진하며, 관광개발구역의 산지활용 규제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공공성, 생태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정책들임에도 이를 혁신산업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재난을 틈타 재개의 소원수리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 야기할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이 디지털 뉴딜이 얼마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제 완화에는 과감함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과감해야 할 고용보험 개혁 등 민생 대책에는 소극적인 단계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태도는 유감스럽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실업의 급증과 소득, 매출의 급감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용보험의 대폭적인 개혁은 매우 시급하며 절실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배제된 고용보험의 커다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실업안전망의 버전2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여당은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부 직군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보장 법제화가 불발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개혁의 단계적 접근을 한다고 해서 기득권층의 저항을 피할 수 없으며, 현재의 민생위기에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로 고용보험 체계를 다시 짜는 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